원숭이들의 재롱을 뒤로 하고 시원하게 달린 뒤 중국 최남단에 있는 사찰 남산사에 닿았다. 40도 가까운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남산사가 서유기에도 등장할 만큼 유석이 되었다. 남산사는 당나라 때의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한 감진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450억 원을 들여 재건한 불교 관광지다. 이곳 해수관음상의 길은 108번회를 상징하는 108미터,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한다. 하늘을 찌를 듯 고고한 자태의 해수관음상은 산변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한쪽은 경전을 들고 또 한쪽은 연꽃증 나머지 한쪽은 염주를 손에 들고 있다. 진수는 지혜, 랭화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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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사람들의 모든 염원은 간절하다. 해수관음상에서는 각각의 면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자식들의 출세와 성공 등 저마다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단, 한쪽 면에 단 하나씩의 소원을 빌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지만 나도 모처럼 기도를 청해봤다. 하인한 여정에 만난 모든 것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한쪽의 유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지혜. 한쪽 면에서 장애가 있다. 한쪽 멘토와 함께 보는거다. 이재기отtake 삼시장 삼시장 삼시장